이번에는 열정을 불태울 댄스 유닛 대결입니다. 그래서 많은 고민이 들더라고요. 하면서 처음으로 해보는 색깔이니까. 이건 무조건 자신감 있어야 돼, 진짜로. 좀 반전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. 나는 댄서이지만, 같은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잖아요. 무대 위에서 이런 생각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, 나 이렇게 춤추다가 죽어도 괜찮아. 그때 기적 같은 순간이 딱 한 번 지나. 출발의 문제 안이 넘어갔을 때까지 흔들던 각각이 알려져요. 제발,